밀떡 어쨌든 소설가니까 만약에라는 타이틀로 역사라는 게 가정은 없고 만약도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즐길 자격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거 나올 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죠 서프라이즈에서만 했던 거예요 좋은 떡밥이네요 그럼 이런 수많은 만약 중에서 오늘은 어떤 만약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만약에는 이겁니다 맨하튼 계획이 실패했다면 참고로 프로젝트 맨하튼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편지를 보내죠 루즈벨 대통령한테 지금 나치가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고요 여기 보면 오페르미, 노이만 이런 모르는 저 문과 출신이라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만들어진 계획이 맨하튼 계획입니다 이들은 물리학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뭔가 모르겠지만 나쁜 기운을 폼브라운 박사 정도는 긍급을 하시도 폼브라운 박사는 맨하튼 계획은 아니고 아니었나요? 폼브라운 박사는 V2 로켓 낳는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맨하튼 계획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미국으로 왔으니까 맨하튼 계획은 참가를 못했죠 그랬구나 이분은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일해내서 미국으로 왔던 분이고 그래서 1930년대 후반부터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됐는데 웃긴 건 맨하튼 계획이라고 하죠 맨하튼에는 연구시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왜 맨하튼이냐고 했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실이 여기 있어서 맨하튼 지역에 있어서 맨하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일본 떡밥 같아요 맞아요 반대편이 독일이나 일본이 맨하튼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맨하튼 부터 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해서 미국 전역 그 다음에 심지어 캐나다 이런 영국도 참여한 대규모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었었고 이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그럼 한 250억 달러 260억 웬만한 나라에 1년 예산을 사뿐히 250억 달러 대체 몇 조예요 지금 돈으로 계산도 안 되네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구리가 필요했는데 구리가 모자르니까 은을 대신 썼어요 재무성에서 재무성에서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들 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럼 몇 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재무성 관리가 선생님 은은 톤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거라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은은 다 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약 30군데 연구시설에서 막 연구를 하고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트루마 대통령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갔는데 그날 개발 계획을 통번 받았대요 부통령조차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안이 성공했던 거예요 비록 스탈린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 1945년 7월 16일날 뉴멕시코주의 연습장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성공됩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날 성공하고 한 달 한 달밖에 안 된 기간에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이제 이 메나탄 계획이 있고 이 이면에는 일본에 풍선폭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일본이 미국이랑 싸우려고 했을 때 세평전이 시작했을 때 그래 싸워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미국부터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가지 방법을 썼죠 그 잠수항모를 가져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뛰어서 미국 본토를 폭격하겠다 하고 시도를 했는데 미국 일본 조종사가 왜 그랬는지 그냥 산에다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갔어요 잠수항모 자체는 2차전이 끝날 때까지 결국 실전을 투입 못했고 그 대신 잠수함에 수상기를 실어가지고 폭격은 했으나 성과는 아주 신통차 산불 살짝 내고 끝냈죠 그게 유일한 기체에 의한 공격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풍선폭탄이었어요 풍선에 폭탄을 매달아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뛰어보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트기류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고고도에 아주 빠르게 미국 쪽으로 날아가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 계산으로는 3일 정도면 미국으로 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해서 풍선을 만들어서 폭탄을 달았는데 첫 번째는 엄청난 양을 띄웠죠 처음에 비단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풍선폭탄이 아니라 비단폭탄이었죠 비단은 예나 지금이나 비쌌죠 그래서 대신 대체한 게 종이였는데 이 종이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단은 바느질하면 됐는데 종이는 접착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바느질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곤약이었죠 일본 곤약국수 할 때 곤약 있잖아요 이거를 풀로 써서 발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게 뭐냐면 공장에서 어린 소녀들이 강제노동으로 끌려왔는데 배가 고픈데 곤약이 있었네 근데 칼로리도 없는데 어쨌든 그걸 또 먹어서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폭탄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9천 개 정도가 개발이 됐고요 이 풍선에 대략 10키로 정도 되는 폭탄과 소위탄들 매달아서 보냈는데 9천 개 중에 대략 300개 정도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했다고 해요 나머지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거나 다른 데로나 가고 여러 가지 장치를 했죠 왜냐하면 고도가 낮아지면 모래주머니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바다에 빠지 수소 주입 장치를 넣어서 너무 높아지면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엉뚱하긴 했어요 그렇죠 300개가 안 돼 이게 근데 의외로 일본의 미국 본토 공격에 유일무이한 사상자를 내요 피크닉으로는 가족이 이게 뭐야 하고 만졌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일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미국은 당연히 보도 통제를 하죠 이거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끝났는데 여기서 만약에라는 지점이 하나 발생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어디를 날아갔냐면 미국에 30군데 연구시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리치랜드 헨포드가 있는데 여기 핵 관련 핵 반응으로 시키는 냉각 펌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공급 장치 근처에서 발견돼요 아 우연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터지긴 했는데 큰 피해를 안 입혔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제대로 날아가서 그 전력선을 제대로 건드렸으면 맨하튼 계획은 실패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몇 달 정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팩트고요 네 본격적으로 맨하튼 계획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를 얘기를 드리겠네요 맨하튼 계획은 사실 극비계획이었기 때문에 미국 군부에서는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 일본 본토 상륙 작전 이게 코드네임 다운폴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운폴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45년 11월 그 다음에 46년 초반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올림픽 작전 코로나 작전 이렇게 나왔는데 올림픽 작전은 이제 규슈 남부에 상륙하는 작전이고요 이때 한 70만? 이 정도 병력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육군이 100개가 넘는 사단을 미군이 2차 대전 당시의 양대 전역에서 운영했는데 벌써 유럽 전역은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그 유럽 전역에서의 주력 사단들도 전부 임무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침공 임무가 그래서 이제 이 작전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작전은 이제 코로나 작전이었거든요 이건 46년 3월에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도쿄만을 직접 공격하는 이 작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72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 동원이 되기로 해서 본투를 공격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당연히 호카이도까지 올라가는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하탄 계획이 실제로 밀렸다면 이 작전이 실행이 됐을 텐데 45년 겨울에 상륙을 시작해서 46년 봄에 도쿄를 직접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쪽에서는 한 47년 정도까지 전쟁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0만 정도 되는 병력을 동원하는데 여기는 미군, 영국군, 중국군도 동원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동맹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래서 사실 미국이 소련한테 그렇게 매달렸던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호지마나 오키나와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자폭탄이 7월 16일 날 만들어졌는데 8월 초에 뿌린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프 과정에 제 의견이 하나였는데 그렇게 됐는데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그 정도 사상자는 안 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만 단위로 사상자가 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키나와 이호지역은 섬이었기 때문에 우회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벙커 틀어놓고 그냥 여기서 죽겠어 하고 싸우면 사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 본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회로가 얼마든지 있었고 산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길 그 다음에 또 육지로 우회가 안 되면 그냥 해상으로 다시 상륙작전을 계속 소규모 상륙작전을 하면 되거든요 이때 되면 제외권이나 제공권은 다 미국 연합군 손에 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느 한 지역을 작전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거기다 비행장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 버리면 되니까 규슈에 상륙해서 비행장만 확보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미국이 굉장히 쾌속으로 진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B-29만 알고 있는데 B-29보다 훨씬 큰 B-36 피스메이커가 이때 아마 이때까지 전쟁됐으면 이때 배치됐을 거예요 B-29는 진짜 껌으로 보일 거예요 저는 조금 거기 그때 그분들이 의견을 제 의견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하기 어렵겠다라고 그렇죠 이게 참고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예상을 했냐 1945년에 미국에서 퍼플하트라고 했잖아요 전상자 기장 그거를 50만 개를 새로 만들어요 왜냐 맥시멈 그 정도는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 그런데 그래서 그 50만 개가 아직까지 재고 소진 중이에요 말이 50만 우리가 지금 몇만 몇만 10만 그렇죠 아직 7만 개 남았답니다 진짜 그 어마어마한 사상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면 뭐냐면 사실 거기서 폭탄이 터져서 그 냉각 펌프가 고장났다고 해도 이 맨하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맞은 물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코드님 라임폴에서 만약에 사상자가 이렇게 날 것 같다? 그럼 여기서는 만약 일본에다가 7, 8발씩 쓰겠죠 그렇죠 한 방에 날리겠죠 아마 도쿄에서 핵 도쿄가 핵을 맞는 건 못 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두 발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맞배기로 보여주고 좋은 말 할 때 항복회였다면 이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울 때였었죠 그럼 소련은 과연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소련은 이때 그때 사실 대일전 참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서두르긴 했지만 소련의 목표는 제국일 때나 공산주의 국가일 때는 똑같았어요 부동황 부동황 블라디보스톡도 사실은 100% 부동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리고 있었던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북부 그다음에 호카이도 그리고 가능하면 일본 혼슈의 북부 정도였겠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데스테 역산물에서 보면 일본이 그렇게 분단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모르긴 해도 미국이 인명피해가 심할 것 같으면 최소한 호카이도까지는 소련 이내가 먹어라 그렇죠 만약 동서독을 분단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 본토의 전쟁이 벌어졌으면 일본도 분단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높죠 분할하는 이미 나왔으니까 실제로 일본서는 그런 대체 역산물이 몇 개가 있는 게 동경이 반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동베를린 서베를린 같이 된 상황을 그린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막 탈출하고 막 그러면 이 후 과정을 뒀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의견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했던 거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고마워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44년 후반부부터 이식이 되면 45년도 봄이 되면 관부 연락선이 어뢰를 맞기 시작해요 그렇죠 관부 연락선이 뭐해? 부산이랑 일본을 오가는 전기 여객선이거든요 시모노세케어 부산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미군 잠수함이 목표가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동해에도 미군 잠수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은 일본의 주요 항구에는 기뢰가 깔려 있어서 관부 연락선이 피했다가 잠수함을 막 어떻게 피했는데 들어가다가 기뢰 때문에 기뢰 막 타는 거에서 터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본 전체가 해상 봉쇄가 되는 게 지속될 수 있으면 45년 겨울에 일본 민간인들의 굶어죽는 속사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 패티야 사실 45년 겨울은 미군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식량 지원을 받는 상황인데도 아사자가 나올 판이었고 나왔어요 실제로 꽤 많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면 진짜 한 천만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반도 같은 경우는 독수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만약을 얘기할 때에 결론을 얘기해드렸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맨하튼 작전이 실패해가지고 상당 기간에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분이 있을 때 미군 입장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었어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호재 쪽으로 봐요 사실 그 당시를 좀 본다면 조선 그러니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전력이라는 거는 주력 사단들은 전부 관동군으로 녹아놨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다 쓰러졌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투력이 있는 병력들이 전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좀 나름 허접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해야 되는 이런 다방면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독수리 작전에 미군이 전력을 다해서 지원했을 거고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의 의지 이런 그 당시를 좀 봤을 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작전이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떤 변에서는 반 이상은 우리 자주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의견을 다만 변수는 소련군이죠 독수리 작전을 그런데 그 소련군을 때문에라도 그런 게 왜냐하면 소련군이 가상을 그 당시에 38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 남쪽 부분은 적어도 영향권 안에 뒀어야 됐기 때문에 적어도 소련하고 그런 미래학은 돼 있었고 더 이상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맨하튼 계획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독수리 작전이랑 네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우울하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길어지면 46년까지 넘어가면 호카이도는 넘겨줄 것 같고요 소련의 한반도 전체도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폴란드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경성을 다시 되찾는다든지 했지만 사실 미군이 그냥 발 빼버리면 소련군의 전력을 이겨나갈 수는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과연 발을 뺐을까요 발 빼기가 어렵죠 어렵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태평양 전역이랄지 유럽 전역에서 물량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승전을 했는 것도 물론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예요 특히 의지 맞아요 이 부분을 괜히 좀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의 러시아가 하늘떼 미국을 낮게 보는데 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긍정으로 봅니다 한반도 부분은 제가 따로 떼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몰락작전으로 공격을 받아서 항복하게 되면 저는 지금의 독일과 좀 유사해질 것 같아요 독일이 1차 대전 때는 나쁘고 2차 대전 때 착해진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 우리 집 앞마당에 우리 집이 다 박살나는 게 박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못 일으키면 내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한 것처럼 일본도 역시 이랑도 이때 되면 이랑도 아마 포로가 돼서 죽든지 아마 이랑제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지금의 기괴하고 이상한 유사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국가가 되잖아요 물론 분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4개국 분할안이 실제로 나온 상태였었거든요 오키나와는 독립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진짜 이 if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가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일본의 어떤 근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바뀌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인주주의 그거보다는 이건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아니 이놈들은 진짜 나쁜 놈이 지금 상태보다는 좀 언동에 조심을 독일이 반성했던 이유는 주변 국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이제 떠들어대고 너의 반성에 계속 손가락질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섬이잖아요 어쨌거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바뀐다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체 역사 소설이 많았을 때 홍편정 얘기처럼 이제 분단이 되는 걸 상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일본 본토가 이제 태풍이나 아니면 쓰나미로 없어지는 거 그런데 일본 침 걸 여기서는 그럼 일본 공화 공산국 일본 일본 이제 공산당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얘기 많이 쓰니까 일본 민주주의 국가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삼판성 갈라지드 북쪽 남쪽에서 동일본 서일본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여기도 만약에 그 차원에 들어가니까 뭐 완전히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선 게 하나 있었고 지금의 38선처럼 이제 그 중간에 언덴가 분단되는 왜냐하면 이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닥쳤을 때 항상 가장 쉬운 게 한반도를 분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 영역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능성 지금처럼 또 하나는 미군이 그냥 전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해피한 이제 상황이죠 세 번째는 좀 저는 낮게 보는데 두 번째는 희망적으로 볼 때 두 번째 특히 거기다가 자주적인 어떤 독립을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그렇게 분할 점령을 하는 것처럼 한반도 역시 분할 점령을 할 거였었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소련과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일지 모르죠 미국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공산화 시키는 그런 도미노 현상을 절대 그냥 간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맨하튼 계획 하나만으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만약을 가정했는데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재미있는 사실 방송 전에 한 두 가지만 대작을 했는데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또 알 수가 없는 게 맨하튼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일본이 한 9월 정도에 한국으로 해서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련군이 만주에 들어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이 받은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련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겠다라는 얘기를 있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다만 지금 미국의 공습이라는 사실 원자폭탄이 없었어도 고통스러웠죠 일본이 받은 피해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해 겨울만 됐어도 이미 거의 이제 결단 났죠 끝났을 것 같아요 올림픽 작전이 하기 전에 항복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너무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자가 생길 거라 게다가 불머죽기 시작하면 탐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어떤 근성이나 정말 썩은 근성 활복하는 활복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다 죽든 말든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무런 생각도 희한한 사무라이 정신 왜냐하면 8월 15일 실제 역사에서도 8월 15일 날 항복하려고 이제 일왕이 녹음을 한 거를 탈취하려고 난리가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섬 얘기를 드렸지만 유왕도도 그랬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계획보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하물며 일본 본토 미국도 지리는 거고 일본도 그렇게 뭐 쉽게 포기는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미국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짜 일본은 그렇게 지어짬 것 같아 독일이 그렇게 지어짜듯이 마르크가 엄청 지어짜가지고 겁나 찍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오고 일본은 완전 그냥 홀딱 벗겨먹지 않았을까 상상화해도 왜 즐겁지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한반도는 그냥 통일된 채 있는 거야 천쟁 안 하고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이 코너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게 사실 망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기대로 이 폭탄이 제대로 터졌으면 여기서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도 통일된 게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된 거 있기 때문에 벌린 장벽이 말 한마디 공상과학 SF의 타임머신 얘기 나오잖아요 미래의 어떤 누가 그렇죠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맨하탄 계획을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패시켜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말하는 바세로 클러가게 또 예전에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장동건이 나왔던 그걸 보면 높은 성의 사나이도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재미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여러 가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정 작가님이 작가님이시니까 상상을 발휘해서 이런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해될 것 같은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진들 다 말 한마디 오디오 엄청 물린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만약에 너무 재밌었고요 재밌다 다음에는 또 어떤 만약에가 기다릴지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